야 내일 시험이래, 시험이래. 내일 시험이래? 뭐 남 얘기하듯이. 자, 전규 1등은 꺼내줘. 와, 원래 이게 자주 보는 풍경인데. 뭐하라고? 왜 오라고. 뭐하라고? 전규 1등이 착하다. 전규 1등 봤어요, 전규 1등 봤어요. 밥 먹을 때 건들지 마라. 전규 1등이 무슨 느낌이야, 내가 궁금해. 부럽기도 한데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. 아, 그렇죠. 내가 1등보다 이건 잘한다, 이런 거 있어요? 손가락 노래? 손가락 노래? 그건 뭐예요? 세 다리 두 개, 꼼다리 네 개, 세 다리 두 개, 꼼다리 네 개, 합해서 여섯 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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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세 다리 두 개, 꼼다리 네 개, 세 다리 두 개, 꼼다리 네 개, 세 다리 두 개, 꼼다리 네 개, 합해서 여섯 개. 너무 잘한다. 뭐라고요? 이게 꼼다리 두 개, 꼼다리 두 개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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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민지 경쟁이 시작하겠는데? 아, 아. 서로 뽑아가려고 그러겠는데? 내가 전규 1등 하는 친구보다 잘하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. 잘하는 거, 성대모사. 성대모사? 으음. 오, 뭐 잘한다고 하는 소리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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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비슷합니다. 근데 잘해. 자! 오! 방금 방금 뭐 하나 있다니까. 친구들이 뭐 하나 있어. 바이올린 잘하는구나. 죄송합니다. 저요? 바이올리스트예요. 그럼 됐지 뭐. 과연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. 근데 이제 히기도만 보는 게 아니고. 히기도 봐야 되니까. 시험이 바로 임박하고 있습니다. 내일이죠 지금? 저녁시간 중요하거든요. 참 춤을 좋아한다. 진짜 춤을 진짜 좋아한다. 택배가. 표명구의 품이에요. 누워서 춤추기 쉽지 않잖아요. 아 힘들죠. 형이 화났습니다. 정말 아동캐서예요.